10편은 복대도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지고 그 시작이 히브리 알파벳의 첫자인 아슈레이 라는 말로 시작이 되어짐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마태봉 5장 3절에서 아슈레이의 번역이 되는 말씀인 마카리오이라는 복대도다라는 똑같은 말씀으로 축복하시며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부르는 노래가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10편 1권을 마무리하는 41편 13절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혼부터 영혼까지 송축할지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복되게 하신 분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송축하는 것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혼부터 영혼까지 송축하는 일이 우리의 일임을 10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복주심을 우리가 알고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 앞에 찬송하고 주를 높여드리는 삶이 되도록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10편 강의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주께서 주시는 또 다른 노래를 통하여 주를 더욱 더 가까이 알고 기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노래에는 즐거운 노래가 있고 슬플 때 부르는 슬픈 노래가 있습니다 슬픈 노래를 애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애가를 영어로는 lament 또는 lament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영어 이름이 뭐냐면요 lamentation입니다 그것은 슬픈 노래라는 뜻이죠 오늘 우리가 시편 42편을 보려고 하는데 이 42편에 보면 물을 애타게 찾는 목마른 사슴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슴이 노래를 한다면 어떻게 노래를 할까 하는 생각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슴의 노래, 목마른 사슴의 노래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보금성가에 보면 목마른 사슴이 낸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굉장히 영감 있고 상당히 애타는 물을 찾는 목마른 그런 사슴에 대해서 잘 표현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이 노래를 히브리 사람들은 어떤 멜로디를 가지고 지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지은 이 시편 42편 1절을 통해서 지은 노래를 한국말로 번역해서 부르면 이렇습니다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달급함 같이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달급함 같이 내 영원, 내 영원, 내 영원,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아이다 내 영원, 내 영원, 내 영원,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아이다 목마른 사슴이 간절히 물을 찾으면서 부른 노래와 같은 그런 톤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슴을 그리는 이 노래를 예수님이 부르셨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것이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쭉 보시면 1절 말씀에 갈급한다는 말씀입니다 갈급한다 그래서 앞에 미리 써놨는데요 갈급이라고 했습니다 갈자가 어떤 갈자냐면 이게 목이 마르다 하는 그런 갈자입니다 그래서 갈급한다 이렇게 됐고 갈급한다는 아로그라는 아라그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 히브리 말을 70인역이라고 여기 써 있죠 70인역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 말을 헬라어를 사용하던 당시 사람들을 위해서 헬라 말로 번역한 것이 70인역입니다 에피파테오 에피파테오라는 그리스 말 헬라 말을 번역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영어로 보면 펜트라는 말을 써요 펜트라는 말을 잘 요새 사용하지 않는 말인데 짐승들이 뭔가를 간절히 찾기 위해서 헐떡거리고 아주 그것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것이 펜트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 말이 있고 또 2절에 보면 갈망하나니 그랬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갈망이라는 말도 앞에는 역시 목마르다는 말을 한자를 쓰고 있고요 목말라서 뭔가를 기대한다 고대한다 바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거는 히브린 말로는 짜마라고 됐습니다 짜마 짜마가 70인용으로 번역되어 있는 것에 보면 딥다오 딥다오라고 되어 있어요 딥다오 여러분 헬라말에 우리가 알파벳을 어떻게 읽는지를 꼭 알아야 될 필요는 없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잠깐 설명해 드릴 헬라말은요 영어하고 표기가 약간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같이 보입니까 디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똑같습니다 디입니다 아이는 아예 똑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잘 모르죠 이게 이게 피에스 피에스라는 발음으로 나요 피에스라는 발음 그래서 보면 우리가 영어로 쓰는데 보면 영어에서 보면 영혼을 쓰는 게 보면 푸 스케 그렇게 됩니다 푸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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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되어 있는데 이 푸스케가 영어로 보면 피에스 와이 씨에이치 오 사이코 라는 말이 푸스케 라는 영혼 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발음은 피에스 우리가 지난번에 시편을 봤을 때 보면 시편이 뭐라고 그랬죠 시편이 푸살모이 라고 그랬어요 이거 피에스라고 그랬죠 푸살모이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딥 딥 소 딥 사 오 이건 오 옵니다 그래서 딥 사 으로 이렇게 발음이 돼요 그래서 70인역을 딥 사 으로 발음을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 딥 사 으로 뜻이 뭐냐면 비 비 비 시디라 라는 말 비 더 비 더 시디가 뭡니까 목마르다 라는 목마르다는 뜻이에요 이 목마르다는 뜻이 신약을 기록하고 있는 신약을 헬라로 기록하고 있는데 신약에서 찾아보는 여러 군데 나가 있는데 특별히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똑같은 단어를 쓰면서 이 말씀을 하세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는 게 보면 딥 좀 전에 얘기한 거 이거하고 똑같이 부 1인칭은 어떻게 쓰냐면 딥 딥 쏘로 바르면 딥 쏘 그래서 딥 쏘 가 딥 사우 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마르다 라는 뜻이 10편 42편 2절에 나온 이 목마름을 목마름을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또 또 다른 계속되는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이까 하는 것이 마태국 27장 46절에 나오는데 이 말씀은 10편 22편 1절에 나온 말씀 그대로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히브린 말에서 하는데 히브린 말로 하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히브린 말하면 자바 자바 아짜브라는 아짜브라는 말 버린다는 말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보는 10편 42편에도 보면 비슷한 말씀이 42편 9절에 나오는데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 42편의 노래를 예수님께서 똑같이 노래하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10편 42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절교하시고 십자가상에서 슬픈 노래를 부르신 그 노래가 이 42편에 이렇게 스며져들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은 그러면 왜 이 먼저 왜 이 10편은 10편에 나오는 사슴 또 10편 기자는 목이 마를까 하는 것을 살펴보면요 목마른 첫 번째 이유는 무엇보다도 육신적으로 물이 없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고통스럽고 목이 말라서 목이 마른 거예요 육신적인 갈증이 목마름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마름은 또 사절에 보면요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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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함께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집으로 사람들을 인도하였던 그 옛 기억 때문에 기억 때문에 지금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목마른 거예요 또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올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싶은데 옛날에는 배웠었는데 지금은 뵐 수 없기 때문에 오는 갈증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보면 4절과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더니와 2절에 나타난 언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는 이 두 절을 보면 구약시대에 족장들 중에서 누군가가 이런 경험을 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은 다름이 아닌 야곱입니다 야곱이 보면 창세기 28장에서 베델 사건에서 하나님을 꿈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때 보면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여기신 걸 내가 알지 못했다 하면서 그것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베이티엘 그래서 베델입니다 그게 베이티엘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 얘기는 오늘 우리가 4절에서 본 말씀을 보면 여기도 베이티엘로힘 여기 있는 있어요 엘은 줄여서 쓰는 거라고 볼 수 있고 엘로힘은 전체를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베이티엘 베이티엘로힘 이거는 야곱의 경험을 우리가 보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했어요 어느 때에 언제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인가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경험은 야뽑강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고 나서 그 곳 이름을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분예리라는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푸니엘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푸니엘로힘이라고 했어요 푸니엘로힘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왜 나느냐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면 갈증 날 것도 없겠죠 물을 전혀 물이 뭔지도 몰라요 한 번도 마셔본 적이 없어요 그럼 전혀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경험을 해봤어요 그 집을 경험을 해봤어요 그 얼굴을 경험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 얼굴을 그 집을 지금은 그 집에 있지도 않고 그 얼굴을 볼 수도 없는 상황에 있는 것에 대한 이 한탄 그것에 대한 절망 그것에 대한 탄시 그것에 대한 슬픔의 노래가 배어져 나와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또 구절에도 보면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그 얼굴을 보았던 하나님 그 집에 함께 있었던 그 하나님 그런데 지금은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라고 시편 기자가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은 사슴이 마치 자기의 주인을 향해서 부르짖는 그런 사슴의 노래와 같은데 이것이 시편에 나타난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셨던 것이 십자가에서 절규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절규하실 때 좀 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 말이 뭐냐면 목마르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절규를 우리는 절규로만이 아니고 예수님의 슬픔에 가득찬 예레미야 애가보다 더 슬픈 그런 노래를 예수님이 부르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그것은 이 시편 기자가 느꼈던 육신적인 갈증 그것보다 더한 갈증이 십자가상에서 있었고 또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고 하나님의 집을 경험한 사람이었다고 얘기하지만 그는 정말 이 땅에서 어렴풋한 하나님의 집과 어렴풋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을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 크리스토께서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과 처음부터 같이 계셨고 하나님의 얼굴을 언제나 얼굴과 얼굴로 마주 대하던 분인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예수 크리스토를 버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상에서 부른 절망스러운 슬픈 노래는 시편의 노래보다 더 깊은 그런 절망의 노래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어떤 목마름을 경험하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면 그 예수님의 목마름은 사슴이 실질적으로 목이 타서 물을 찾는다거나 예수님께서 실제로 우리가 당한 고난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하는 우리 육신을 가지고 하는 생각들을 주로 1차적으로 많이 합니다 물론 그런 예수님이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런 아픔과 그런 고통과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가장 큰 가장 큰 고통 가장 큰 목마름은 뭐냐면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의 예수님의 고통 예수님의 목마름은 어떤 목마름이냐면 지옥의 목마름 지옥의 목마름 그래서 지옥을 뭐로 표현을 하고 있냐면 누가 보금 부자와 나사로에 비유해 보면 부자가 지옥에 가가지고 누가 보금 16장 24절이 뭐라 하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다가 물을 조금 숙여가지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우리는 물 한 컵 물을 벌컥벌컥 마실 수 있는데 그 물은 바라지도 않아 그 물은 바라지도 않아 한 방울이라도 내 혀만 서늘하게 하면 내가 이 고통을 견딜 수 있을 텐데 하는 것이 지옥의 고통이라고 누가 보금 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당한 고통 예수님께서 당한 목마름 그 중에 부르신 목마르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노래가 바로 그런 지옥의 고통 속에서 지옥의 목마름 속에서 한 그런 것이었다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고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목마름을 경험하신 것이 예수님의 생애 중에 십자가의 목마름이 처음이셨냐 보면 누가 보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가 보금 4장 6제로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는 그 장면이 있는 게 4장이죠 그 4장에서 보면 핵로에 피곤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핵로에 피곤하셨어요 피곤하셔서 목이 타셨어요 그래서 4장 7제로 보면 그 여인을 향해서 물을 좀 달라 라고 얘기합니다 물을 좀 달라 근데 참 이게요 핵로에 피곤하시거나 물을 좀 달라 하시는 그분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물 달라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으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텐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아이러니하면요 예수님은 생수를 주실 뿐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예수님 자체는 living water 생수 자체예요 생수가 피곤해요 생수가 목이 타요 말이 되지 않는 얘기죠 그리고 급기야는 그 생수께서 가장 가장 목이 타는 그 지옥의 목마름 십자가의 목마름을 경험하시면서 내가 목마르다 deep soul deep soul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러면 이런 지옥의 목마름을 경험하셔야 되셨는가 하는 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살펴보면요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라고 얘기를 하고 했어요 다시 목마르려니와 헬라우로 얘기하면 deep say 이거는 미래형이요 deep say palin deep say palin 다시 목마르게 될 것이다 will be thirsty again 다시 목마르게 될 것이다 이 물을 마시는 자다 그런데 14절 바로 그 다음 절에서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보면 이것도 똑같이 deep sour 라고 deep sour 라고 되어 있는 그 말씀을 똑같이 쓰시면서 who may deep say shall not be thirsty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느냐 우리로 하여금 다시 목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걸 하셨다 이거예요 우리가 왜 목마릅니까 우리가 우리가 목마른 것은 이 땅에서 돈이 없어서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이 땅에 여러가지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당하는 목마름이 아니고 우리의 목마름의 궁극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그 목마름이에요 우리가 목말라 할 목마름은 지옥의 목마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주시면서 그 물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목마르신 거예요 우리 대신 목마르시고 그 목마르심으로 우리에게 다른 물을 주시는 거예요 생수를 주시는 거예요 그 생수는 의의의 물이에요 이 의의의 물을 마시고 다시는 목마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게시록에 그것이 다시 나오는데 게시록 게시록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이죠 게시록 7장 6절을 보면 그들이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라는 아니하리라는 말에서도 똑같이 우대 딥세 수심 우대 딥세 수심 이거는 3인칭 복수형인데 They shall not be thirsty They shall not be thirsty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것이 뭘 통해서 십자가의 슬픈 노래 그래서 십자가의 슬픈 노래는 그냥 감상적으로 야 슬프다 예수님은 얼마나 아프실까가 아니고 내가 이 슬픔을 당함으로 너의 그 슬픔을 대신하고 너의 그 갈증을 대신하여서 이제는 다시는 내가 목마르지 아니할 그런 나라를 너에게 보장하였다 그런 나라를 너에게 보장하였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슴의 노래를 들을 때에 42편의 사슴의 노래를 들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노래를 다시 듣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듣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내가 너의 목마름을 감당하고 지옥의 고통을 감당하여 너를 의롭다 칭하였으니 다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이 생수 내가 주는 이 의의 물을 마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되는 그래서 진적으로 내가 너에게 원하는 그 복을 누리고 누림으로 그것이 감사하여 송축하고 송축하고 노래하고 또 노래하고 찬송하고 찬송하는 너의 삶이 되도록 하여라 그것이 너의 새로운 2021년이 되고 그것이 너의 진정한 복이 될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이 노래를 이 노래를 슬픈 곡절을 듣지만 그 슬픈 곡절 안에 있는 예수님의 놀라운 복주심 놀라운 축복의 노래를 다시 한번 들어보고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 그 밤 그 밤 내 영혼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목마르시며 지옥의 고통을 당하실 때 그것은 우리의 목마름이오 우리의 지옥 고통이었으나 주께서 그 고통을 우리 어깨에서 덜어내시고 의의 물을 우리에게 마시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 그 나라의 사람들 백성들 자선들이 되게 하셨사오니 주의 고룩한 이름을 찬송합니다 이 2021년 그 은혜를 더욱더 알고 더욱더 갈망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더해가는 은혜의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